7월 29일 목요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저의 시골집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우물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자랐지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 그 우물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동네분들이 여기저기 지하수를 파는 바람에 우물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사라졌고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꽃도 꿀샘에서 꿀을 냅니다. 꿀샘에서 벌들은 신나게 꿀을 모으죠. 하지만 1, 2주일이 지나면 꿀샘은 꿀을 내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꿀샘은 더 이상 꿀벌들이 찾지 않습니다. 양봉가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꿀샘이지만 이 땅에서는 꿀샘도 우물의 샘도 다 마른답니다. 엘리아는 사르바 과부를 위해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도 가난한 여인을 위해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마르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꽃샘이 마르듯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금방 마르게 됩니다. 오늘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 이음 청량이 교회 김윤정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